그치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그 근데 근데 그래도 그거는 막 주변에서 보면 그거는 둘 다 건강해도 안 될 수도 있는 애기가 안 가져질 수도 있다고 많이 그러셨잖아. 그래서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.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우리 둘이 진짜 뭐 노력을 했는데도 만약에 애기가 안 가져죠. 그럼 어떻게 해? 주변에 있어. 검사 다하고 건강한 데도 애기가 갖고 싶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근데 또 오래 몇 년이 걸려서 희한하게 마음을 내려놨었대. 근데 갑자기 그냥 그렇게 내려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생기고 그래서 너무 애기를 빨리 가져야 된다 언제 낳아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. 맞아.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안 가져진다. 그런다고 너무 거기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는 않아. 자기 안 받았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고. 그냥 그러면 나는 솔직히 자기랑 평생 얘기가 없어도 나는 지금처럼 평생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. 그치. 그치. 뭐 예전에도 우리 얘기했었지만 나는 정말 솔직하게 너무 원하지만 얘기도 정말 원하지만 나는 솔직히 자기를 더 원했던 사람이고 나는 그치. 나도 근데 다행이다 우리 나도 만약에 우리가 진짜 둘이 뭐 안 가져지게 되면 나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. 그래도 나는 오빠 밖에 없고 오빠 사랑하니까 만약에 안 돼도 둘이 그냥 막 취미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내도 되게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. 근데 혹시나 오빠는 만약에 그러면 어떨까. 혹시나 뭐 그런 생각도 돌더라.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. 오빠는 항상 꿈도 아빠였고 아빠가 되는 게 꿈이고 근데 주변에서 봐도 이제 뭐 아기를 너무 원해도 그게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뭐 혹시나 못 가지게 되면 오빠가 너무 실망하지는 않을까 서로 그러진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아이를 물론 갖고 싶고 이제 노력도 막 할 거고 오빠가 몸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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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